안녕하세요. 36화의 예고편 함께 보실까요? 아참참! 35화를 먼저 보고 싶으신 분은 여기 위에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36화 예고편 보러 렛츠고! 옛날 옛적. 게 아니고 요즘에 온통 블랙의 남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쿤타! 그의 앞치마는 바람을 가르고 그의 손에서는 하얀 노브라가 몰아치고 쿤타, 또 설탕 뿌리러 가? 아니, 소금이다. 아, 오늘 그거 하는 거야? 고기, 당근, 고기, 당근? 아니, 고기, 채소, 고기, 채소다. 36화 불타올러라! 쿤타의 프라이팬! 과연 오늘은 쿤타의 맛을 벗길 수 있을까? 해볼테면 해보시지. 이번 편은 바로 보나, 거꾸로 보나, 쿤타 선배의 이야기군요. 앞치마를 입은 쿤타 선배도 너무 멋지네요. 쿤타 선배가 요리를 해주나 봐요. 먹어보고 싶다. 우리 모두 내일 빠르게 36화에서 쿤타 선배의 요리를 만나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와!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닉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 저 버추얼로 알아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닉스타! 오케이! 땡큐! ifull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